자막제공자 150억이며 형님 솔직히 근데 이런거밖에 없어 발락을 그냥 아싸래 1가부터 응카 다이렉트 응카 만들어버리는거야 아니 호돈신이네 발락이 아니라 호돈신이 43억인데 바로 180억 라임내아 팔린다 4가부터는 절대 안되지 4가부터 가면 쓸거 아니면 손해예요 여러분들 내가 쓸거 아니면 손해야 요걸로 있는걸로 붙이자 여러분들 요걸로 간단하게 요걸로 있는걸로 붙이고 요거 있는걸로 간단하게 붙이고 간단하게 있는걸로 일단 이카 붙이고 이카는 요거 있는걸로 살짝 한번 붙여보고 수술은 별로 이득 아닌지 이득이예요 이득이예요 엄청 이득인데 이거 응 안된다고 응 됐어 응 됐어 요건 1팅 살짝 요거 1팅 살짝 요거 1팅 1팅 아이 괜찮아 오히려 차라리 여러분들 원래 이게 다이렉트 인가라는거는 차라리 한번 여기서 미끄러진게 낫다 어 차라리 여기서 한번 미끄러진게 낫다 어 그게 훨씬 괜찮다 훨씬 괜찮다 괜히 위에 4카에서 갑자기 풀게이 터져봐 응 괜히 위에 4카에서 풀게이 터져봐 그 멘탈 바사사사사사 날아간다니까 진짜 음 멘탈 바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 날아간다니까 진짜 근데 여러분들 이게 지금 이 페페레나를 이 페페레나를 살짝 붙여 일단 이걸 붙이고 자 붙였죠 제 말 맞죠 여러분들 그 다음 이거 갔을땐 이거 이복 나와요 어 이거 누가 봐도 이복이야 이거 누가 봐도 이복 그렇지 예상했스 역시 예상했스 음 누가 봐도 이복이었어 맞았어 역시 나의 나의 그 예상 맞았죠 여러분들 자 그 다음 바로 여기서 이거는 느낌의 일복이야 여러분들 어 이거 일복이야 자 일복 그렇지 역시 맞바 예상 기가 막혔다 예상밖에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예상밖에 결과를 지금 가능합니다 틀렸기 때문에 가 가 갔다 왔을 때 예상밖에 결과가 바로 여러분들 들어가면 바로 사 가 아니 이거는 잠깐만 이러면 기계 딱 한 번 남았는데 붙이면 본전이야 아니 주인분 제가 말했죠 어제 어제 끝내는 게 맞다니까 주인분 아니 내가 어제 말했잖아 절대 맡기지 말라고 하 주인분 왜 내 말 안 믿어 주인분 하 죄송합니다 일단 안 끝났어 근데 안 끝났어 근데 아직 여러분들 여러분들 근데 게임은 안 끝났어 여러분들 아직 근데 게임 안 끝났잖아 근데 왜 벌써 끝났다고 생각하지 왜 왜 도대체 왜 왜 아직 안 끝났다 어 아직 이 데스 게임 어 안 끝났다 어 마지막 라운드 이건 형님 돈을 아끼기 위해 노력하는 거야 여러분들 아싸리 돈을 아끼기 위해 요걸로 간다 3.5컷 어 3.5컷 가자 아 아 아 아 아직 안 끝났어 여러분들 어 4.5컷 음 아이 아직 안 끝났어 안 끝났어 그렇지 원래 강화라는 것을 여러분들 그냥 바로바로 가는걸 여러분들 내가 아까 괜히 그 페페레나랑 지금 페페레나랑 게임을 했기 때문에 그 지금 페페레나가 지금 가져간걸 여러분들 어 그 지금 그 페페레나가 지금 가져간거야 그 운을 그 짜증나게 그 페페레나가 그 운을 다 가져가가지고 바로 다이렉트 강화는 여러분들 이미 정의돼 있다 아니 뭐 진짜 으어어어 이거 붙었으면 바로 다이렉트 그건 와 이거 어떡하지 진짜 끝까지 가시죠 형님 근데 게임 안 끝났어 근데 그래 자 점 무대나 점 무대나 와 이 카드가 진짜 이건 아니야 여러분들 아 아 아 점 무대나 이거 큰일났다 점 무대나 아니 노이어 하나가 있어도 돼 그래도 여러분 노이어 하나가 있어 다행이야 그래도 어 어 자식 가만 따구만들 이거 진짜 어 이거 어떻게 하라는거야 이거 진짜 장난하나 이거 진짜 아니 이거 어떻게 하라는거야 아 아 이제부터 어쩔수없어 여러분들 도로를 그냥 아껴야돼 이제 하 이걸로 가야돼 여러분들 3.5강 아 얘 진짜 막 얘 힘든 얘 진짜 빡센 카드야 여러분들 진짜 와 이런 빡센 카드였어 이거 진짜 개빡센 카드야 여러분들 이거 큰일났다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떡하지 아 다 채우고도 다 깔터지는데 뭐 이런 그냥 안채워버리는거지 그냥 아 아 다 채우고도 다 깔터지는데 넥슨 이거 응 아 다 채워도 안주잖아 응카드 어떻게 하지 이거 응카드가 어떻게 하지 이거 응카드가 같이 쓸러네 이거 응카드가 같이 쓸러나 응카드가 같이 쓸러나 응카드가 같이 쓸러나 이젠 이것도 안주네 이 카드 알았다 이거 알았다 이거 진짜 이거 이거 진짜 비상사태 카드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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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 이거 너무 비상사태 카드인데 이거 진짜 주이형님 정보 대답죠 형님 아니 이정도면 진짜 이거 카드 진짜 이거 문제가 있는거에요 형님 이정도면 와 나 이런 카드 진짜 이거 뭐 아니 맞밤이 이제 어제 멈 멈추라고 했잖아 아니 이게 오히려 지금 1카드 사가지고 지금 돈이 여기까지 오는거지 지금 음 진짜 저런거 이거 강화 진짜 아니 다 채우면 돈이 이따가 갓대가 문제라니까 우리 응카드가 주인분이 응카 가야된다니까 하 하 야 우쩌라 아니 우쩌라 일로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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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해 여기 일로가 휘 아니 여기서 4칼을 어떻게 가봤자 돈이 씨 아 진짜 주인분 한칸으로 오바야 주인분 한칸 가는건 응카 근데 4칼을 딱 붙이고서 게임을 해야돼 그게 맞아 여러분들 4칼을 풀칸 가자 진짜 여기서 미끄러지면 이제 돌이킬 수가 없어 진짜 가자 딱 왼쪽 이동해 이거 이거 강화하고 재몰하고 왼쪽 이동해 또 아 진짜 이거 터지면 진짜 안되나 이따 잉칼 잉칼을 갈 수 있게 해주세요 노이어가 우리에게 노이어가 있어 우리에게 그 망일 베테라 망일 노이어가 있어 나 이렇게 안보는 카드 진짜 피파하면서 처음 봤어 하 나 피파하면서 이렇게 안보는 카드 처음봤어 진짜 이정도로 안보는 카드 진짜 제발 제발 온전사탈 야 이거는 카드에 안붙는 카드야 여러분 이거는 진짜 진짜 왜냐면 아니 왜 안나와 모니터는 또 아 씨 아니 모니터 왜 안나와 아 모니터 꺼졌어 막 망했어 아 씨 아 모니터 안나와 아 씨 아 나 이렇게 안보는 카드 진짜 피파하면서 처음이네 아 좀 나와봐 모니터 아 씨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